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드론 카메라 세팅하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드론 카메라 실전에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 밸런스, ISO, 셔터 스피드, 조리결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 영상에서 알아야 할 프레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이 있는데요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영화들이 24프레임으로 많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TV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등에서 30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역동적인 영상을 사용을 할 때 60프레임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프레임이란 개념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레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노트 공책에다가 만화를 그려놓고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이어보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지는 게 프레임의 기본 원리입니다 프레임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24프레임이라는 것은 1초에 24장의 사진을 빠르게 넘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0프레임이라는 것은 1초에 30프레임을 빠르게 넘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의 사진을 넘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60프레임의 경우에는 1초에 60장의 사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30프레임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1초에 30장의 사진을 넘기면 되는데 60프레임의 경우에는 1초에 60장의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50% 슬로우를 줘서 2초로 만들어도 30장씩 2초의 영상이 만들 수가 있어서 슬로우 모션 효과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할 때 드론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DJI 미니3 프로하고 DJI 아바타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센서 드론하고 FPV 드론이 왜 설정법이 똑같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세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드론 다 비행하는 특성이 다를 뿐 똑같은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설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할 DJI 매빅3 같은 경우에는 가변조리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DJI 아바타하고 DJI 미니3 프로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영상은 생략을 하고요 실제 비행에서 우리가 낮에 날씨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ISO는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ISO를 100에다가 놓으시고요 조리계 같은 경우에는 가변조리계가 아닌 고정조리계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조리계는 기체마다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셔터 스피드밖에 없습니다 근데 1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모션 블러는 프레임스 곱하기 2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프레임일 경우에는 1 60분의 1,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 120분의 1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팅은 DJI 미니3 프로인데요 지금 보면 30프레임으로 정노출 기준 셔터 스피드가 1 200분의 1로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노출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30프레임이기 때문에 1 60분의 1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를 숫자가 써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어두운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ND 필터가 빛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날씨에 맞는 ND 필터의 수치로 장착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를 1 60분의 1 정노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DJI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ND 필터를 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만 ND 필터가 가변식의 ND 필터가 아니다 보니까 ND 필터만으로는 정확하게 정노출을 맞추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위아래로 조금씩 조정이 되어도 되고요 정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ISO를 조금 올려도 좋습니다 다만 DJI 미니3 프로나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400 이상 그러니까 100에서 200 정도의 ISO만 설정을 하는 게 좋고요 400 이상의 ISO를 설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ND 필터를 꼽고 자동으로 놓으면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이 경우가 최악인 게 ND 필터가 어둡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ISO를 예를 들어 400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셔터 스피드도 내가 원하는 모션 블러가 아니라 60프레임일 때 60분의 1로 놓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가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놓을 거면 차라리 ND 필터를 빼고 자동으로 놓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ND 필터를 사용을 하실 거라면 수동으로 설정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적정 노출 수치가 어느 것인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영상 퀄리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매빅3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빅3도 앞에 드론들과 개념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변 조리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일 경우에 ISO를 100에다가 놓고요 프레임 곱하기 1을 셔터 스피드로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노출 차이가 나는 것을 조리개를 변경을 해서 컨트롤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1탄 영상에서 조리개는 4에서 8 사이에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 안에서 거의 조리개로 적노출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도 낮에 해가 너무 밝아서 노출이 과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동일하게 ND 필터를 장착을 하고요 ISO와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조리개를 조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 촬영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 DJI Mavic 3는 ISO가 400과 800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다르게 로그 촬영을 할 때 한 스탑 이상 높이지 않고요 대부분 3분의 1 스탑 정도를 높이거나 수치로 표현을 하면 플러스 0.3이나 0.7 정도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진 촬영일 때 셔터 스피드는 앞에서 설명되렸던 설명, 모션 블러를 다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했다가는 사진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120분의 1보다 더 빠르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늦어도 100분의 1 이상으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드론 카메라 설정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카메라 설정을 잘 하시면 일반적으로 오토로 나왔을 때보다 내가 설정할 때 내가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진이 왜 이렇게 노출오버가 됐는지 왜 이렇게 안 예쁜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을 하신다면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진과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